이번에는 라디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라디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빈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체크박스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하단 스팬 디렉션은 로우로 설정합니다. 스팬 카운트는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라디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될 때 HTML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 네이티브 라디오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게 되면 라디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라디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라디오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라디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풋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태그네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태그네임은 UL로 설정합니다. 아이템 태그네임은 LI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된 결과를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프로젝트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라디오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여 스타일을 입힙니다. 이어서 라디오 스타일 변경에 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